혜진이 말을 안 들어서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. 그 일이라니요? 오늘이 바로 비혼은 수요일에. 나 진짜 그런 짓 안 했다니까. 엄마! 엄마. 유나도 살리고 뱃속에 아이도 살리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언니와 가영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았어요.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. 예비를 태어난 살인범으로 만들 거냐? 양심? 다 끝난 일이야. 나 다시 시작할 거라고. 누가 언니한테 그 괴물의 특징을 알려준 건데요? 누구겠어요? 김혜진을 낳은 여자지.